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집안에서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두 대 모두 저장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삭제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서 연락을 주셨구요. 저희가 출장가자마자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꽉 차 있죠. 이렇게 되면 뭘 설치하든 뭘 옮기든 인터넷을 하든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도 솔직히 저희가 이제 100% 파악이 안되는 문제라서 이런 경우는 지운다고 해서 찾아서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그나마 나은 것은 이제 재설치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따로 백업 작업은 안했구요. 곧바로 이제 바이오스로 접속해서 부팅 순서를 바꾸고 설치를 진행을 할 거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출장만 오면 자꾸 포맷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희가 사용했다 그러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사용자마다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틀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용량만 오늘 같은 경우도 용량만 늘리고 싶다. 뭐 그러시면 그것만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죠.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비용도 추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나마 이렇게 다시 설치하는게 오히려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구요. 설치가 다 끝나고 이제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되세요. 이렇게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든 드라이버는 설치를 해 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이전하고는 달라졌죠. 속도 뿐만 아니고 속도뿐만 아니고 속도 모든 게 이제 다 좋아졌는데요.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리고 지금 C 드라이브 용량을 봐도 여유 공간이 193기가나 되요. 오늘 같은 문제가 안 나타나게 하려면 사용 습관을 바꾸시는 수밖에 없어요. 두 대 모두 같은 현상이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용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구요. 진짜 못 바꾸겠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SSD 용량을 1T 정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 사용 환경에 맞게 컴퓨터는 조립을 하는 거죠. 아무튼 성능을 봐도 전혀 문제는 없었구요.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개 Granuador 삼장 화음 부대